뭐 사세요? 뭘 사요? 뭘 사요? 뭐 사요? 땅이든 건물이든 뭘 사요? 사십시오. 사시고 남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. 2020년도 하반기 양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. 양띠하면 순해요? 안 순해요. 아 예. 아 안 순해요. 안 순해요. 너무 한 번에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해주시네요. 아니요. 근데 양들도 뽀송뽀송하고 되게 순하게 생기고 그렇잖아요. 근데 꼬라지가 엄청나대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. 30살 신미생 양띠분들은 연초부터 뭔가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셔야 될 일들이 좀 있으셨어요. 뭔가 내가 헤쳐나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요. 아 네. 근데 좀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. 네 네. 하반기 때는 무모하더라도 부딪혀서 겪고 넘어가셔야 내년에 들어서면서 운세가 차츰차츰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가지 길로 빨리 정하셔서 부딪히시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신미생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금전 운은 좋다고 나와요. 아 머리도 되게 좋으시네요. 공부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신미생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.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거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무모한 투자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일단은 투자라기보다도 뭔가 본인들의 직업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래길에 대해서 한쪽으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하반기 때는 본인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신중하면서도 빠른 선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잘못하다 고민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. 이도 아니고 저도.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. 그러면 내년에 운세가 아무리 좋고 자기한테 따라준다 해도 자지우지가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. 42살 김희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좋아요?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? 부모님 쪽 부모님이나 그런 분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. 건강적으로. 가족분들 중에서 가족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많이 안 좋아요. 본인의 운이 안 좋은 것보다도 가족들. 특히 부모님이 많이 아프신 상황이 되거나 병원에 이렇게 누우시는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니까 미리 또 모시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미리 알고 가면 어쨌든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4살 정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막 우울증 오는 것 같아. 아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요. 요새 내가 제가 더웠다 추웠다 막 이래가지고 갱년기인가 이러거든요. 아 근데 이분들 진짜 갱년기를 떠나서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제가 아직 이 나이까지는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 이제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막 우울증 오고 막 슬프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는 그런 마음적으로 계속 우울감이 많이 올 것 같아.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뭐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뭐 수다 떠는 것도 좋고 일상생활에서 진짜 풀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. 화이팅! 힘냅시다. 66살 을미생 분들. 뭐 사세요? 뭘 사요? 뭘 사요? 뭐 사요? 그러니까 뭘 사요? 땅이든 건물이든 뭘 사요? 문서훈이 들어와요. 집을 사셔도 괜찮고 땅을 사셔도 괜찮고 그런 것 쪽으로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움직이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동산 경기가 영 거시기 하기는 한데 손해보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사십시오. 사시고 남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. 뭐 감사합니다. 뭐 믿던 건데 없이 뭐가 감사합니다. 마무리해 주셔야죠. 아 나 마무리랑 시작이 너무 힘들어. 2020년도 하반기 양띠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Watch. Today. select detective. 주사 tomarliga. enas. heading. 확인. crooked car.